부산 해운대구가 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동일사업부지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던 세계사업자 모두에게 최근 승인을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1,100여 명이 넘는 조합가입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단 민원으로 진화될 조짐입니다. 이상한 것은 승인권자인 해운대구가 이미 한 사업자가 건축심의까지 마친 지역에 사업신청을 두 개나 더 받아 보완까지 지시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조아영 기자입니다. 해운대구 1071-1번지 일대. 49층 높이 총 998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몇 남지 않은 고층 아파트 단지 알짜 자리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1,100여 명을 모집해 각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운대구는 이 지역에 신청된 세 건의 사업 승인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서민들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해운대구의 보완 회신 공문입니다. 처음 이 지역에서 교평과 건축 심의를 받은 명심 P&D 시행사에게는 토지 사용 승락서 중복과 부족을 보완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일부 토지 사용 승락서가 다른 두 개의 신청권과 겹쳤다는 건데 다른 두 건을 반려했다면 지적되지 않았을 사항입니다. 또 다른 보완 회신 공문입니다. 기존 사업권자인 명심 P&D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 의해 위조 사실이 발견돼 검찰의 위조 혐의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시행사 대표로부터 이미 통보받아 알면서도 즉시 반려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승인 신청자인 일부 지주들에게 보낸 보완 공문입니다. 기존 사업권자의 사업권 양도를 받아오거나 150m에서 42m 이하로 층수를 대폭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다른 조합에 양도된 사업권을 승계받아 오라는 건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기존 사업권에 대해 지주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토지에 대한 사업권과 소유권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상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해운대구에 보고된 이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수는 센터마루 505명, 에비뉴 612명 등 모두 1,117명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전문가들은 이제 기존 사업권을 양도받은 센터마루에 에비뉴와 지주들이 뜻을 모아 사업을 재신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NTV 뉴스 조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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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